오늘의 시장 키워드는 아무래도 FOMC 회의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오늘 새벽이었죠. 어제까지 어제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저녁까지 FOMC 회의를 마쳤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0.1포인트나 높게 지금 설정을 다시 변경을 할 정도로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즉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3월 16일부터 17일까지니까 현지 시간으로요. 이렇게 이틀간 일정으로서 통화정책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 FOMC 회의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회의 결과는 현지 시간으로 17일 오후 2시에 발표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마 새벽 6시나 7시 정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채 좀 장기 이번 회의를 통해서 아무래도 채권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정책을 펼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월 연준 의장이 회의 끝나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다시금 발표를 하겠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고 경제 성장 지금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이 지표를 통해서 나타나는 순간부터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고려해 볼 것이지 그 전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크게 아직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해서 오늘의 이슈 키워드로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네 이번 회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경제는 회복이 되고 있지만 양적 완화 정책은 이어가겠다라는 기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은 만큼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이고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서 오늘의 업종 키워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 키워드는 반도체 섹터를 아무래도 들고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미국하고 중국이 오늘 고위급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앤터니 국무장관 그리고 또 국가안보보좌관 설리번이죠. 그래서 참석을 하고요. 중국 측에서는 왕이 외교부장 그다음에 양채츠 정치국원 등이 참석을 하면서 심도 있게 좀 다변화에 대한 얘기를 나눌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최근에 반도체 수급에 대해서 따른 향후에 어떻게 대응책을 할 것이며 혹은 또 미국 측에서 주장하는 인권이나 경제 기술 등 광범위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회담에 앞서서 미국 측에서는 아무래도 중국 내 인권 문제 미얀마 코테타 문제 등 아무래도 관해서 좀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중국은 이에 대응을 좀 촉구한다, 촉구해라라고 좀 중국한테 어필한 적이 있고요. 중국 측에서는 아무래도 미국이 지금 내정 간섭이다라고 좀 반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질지는 좀 딱 결정이 나기보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점점점 크기를 크게 얘기하면서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가 긍정적으로 좀 시장이 전방에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봐서 오늘의 업종 키워드로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네, 오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의 대면 고위급 회담이 진행이 되는데 최근에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 그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또 반도체 부족 이슈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수혜 가능성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종목 키워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키워드는 말할 것도 없이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SK 오늘 상장이었죠. 신규 상장이었죠. SK 케미칼에서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해갖고 설립된 업체로서 백신, 그다음에 바이오 의약품을 연구, 개발하고요. 생산, 판매하는 이러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지적 재산권 등으로 인해서 임대 및 CMO, 위탁 생산 이러한 것을 주요 사업으로 지금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난주에 공모주 청약을, 일반 공모주로 국내 증시 IPO하는 데 있어서 청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SK바이오팜이 신규 상장하면서 연속, 한 4연속 상하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흥행으로 인해서 성공한 이후에 SK바이오사이언스 역시 유통 물량이 SK바이오판보다 더 적어요. SK바이오판이 14에서 15% 정도 유통 물량이었는데, 4연상 갔는데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1%밖에 유통 물량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SK바이오판과 같은 흥행을 단기적으로 이루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시장에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을 위탁 생산을 맡으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현재 해외의 백신 업체들의 코로나 백신을 생산하는 이러한 동사에 대한 기대가 아무래도 크기 때문에 청약 증거금도 63조원이나 63조 6,200억 가량에 모였다고 합니다. 역대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IPO사상 가장 많은 증거금이라고 하니까 그만큼 기대가 굉장히 되는 종목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종목으로서 종목 키워드로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